안녕하세요. 짐 마켓 골프 김경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잘 치는 방법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7장입니다. 준비 자세, 드라이버 치는 법, 아이언 치는 법, 똑바로 치는 법과 구질 바꾸는 법, 낮게 치는 법, 높게 치는 법, 더 세게 치는 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모 케리는 The Goffing Machine이라는 책에서 골프 스윙에는 24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마다 여러 개의 변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골프공을 치는 방법을 조합하면 무려 446조 4천억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스윙을 다 연습해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확히 맞는 스윙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골프는 평생 배워야 하는 운동입니다. 골프를 가르치는 세계적인 유명 선생 역시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골프는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평생 배우면서 치고 치면서 배워야 하고 잘 치는 날도 있고 잘못 치는 날도 있죠. 성취감을 느끼는 날과 실망하는 날도 있지만 골프를 정말 잘 치려면 몽상과 열정, 의지가 필요합니다. 골프공 치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또렷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1장. 준비 자세 유명 프로들은 2미터 장신도 있지만 단신도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도 있고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을 잘 치기 위한 준비 자세에는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적으로 서야 합니다. 간단하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운동적이라는 말은 어느 방향으로라도 즉각 튕겨나갈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배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가 상대방의 강서브를 받을 준비 자세를 말합니다. 멍청하고 풀어진 자세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펜싱 선수가 공격하기 바로 직전이나 방어 직전 자세를 상기해도 좋습니다. 셋업 순서입니다. 2단계. 맨손 상태로 양팔을 옆구리에 두고 발을 지면에 단단히 고정하고 양발을 편안한 거리만큼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클럽 길이에 따라 엉덩이 바깥 거리 또는 양어깨 바깥 거리로 벌립니다. 클럽 길이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운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2단계. 다리를 벌린 후 이제는 무릎을 구부립니다. 셋업 시 다리가 몸 전체를 지탱하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무릎을 충분히 구부려야 합니다. 무릎을 너무 적게 구부리면 강력한 스윙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무릎을 세우면 공을 깨끗이 치기 어렵습니다. 무릎에 약간의 바운스를 줄 수 있을 만큼 구부릴 것을 권장합니다. 3단계. 엉덩이에서 상체를 앞쪽으로 구부려 척추가 지면과 각을 이루도록 섭니다. 보통 34도에서 38도 정도 구부리는데 신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몸이 쏟아지거나 등쪽으로 기울어져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구부리는 것입니다. 3단계. 무릎과 엉덩이를 적당히 잘 구부렸다면 이제는 양팔을 어깨에서 똑바로 떨어뜨려 내려놓습니다. 이 위치가 손이 있어야 하는 정확한 위치입니다. 3단계에서 엉덩이를 덜 구부리면 파리 몸에서 너무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셋업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으므로 더 나은 골프를 위해 좀 더 자세한 미세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발 설정. 왼발을 목표 쪽으로 벌리고 세섭하면 스윙하기 편합니다. 많이 벌리면 피니시가 더 쉬어지고 왼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셋업하고 왼발 엄지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지면에서 들어 올린 후 백스윙하면 오른쪽으로 체중이동과 회전이 쉽고 치킨 윙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발 뒤꿈치를 들면서 백스윙하면 몸통 회전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세요. 오른발 설정.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벌리고 서면 백스윙하기 쉽습니다. 특히 스윙하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척추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서 회전하기 좋습니다. 또한 다운스윙에서 왼쪽으로의 회전과 체중이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오른발 뒤꿈치를 목표 쪽으로 끌면서 롤링하는 양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에게 알맞은 발 모양을 찾을 때까지 실험해보세요. 얼라인먼트. 단세섭 자세를 잘 취했어도 몸 정렬이 잘못되면 허사입니다. 이상적으로 어깨, 엉덩이, 무릎, 발이 모두 목표와 평행이 되게 정렬해야 합니다. 기찻길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똑바로 칠 수 있습니다. 2장. 드라이버 치는 법. 멀리 치는 드라이버는 방향을 맞추기 어렵고 짧은 거리를 치는 웨지샷은 거리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드라이버는 멀리 쳐야 하지만 방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팁입니다. 티높이. 올바르게 티업하려면 공이 클럽페이스의 기하학적 중심보다 낮지 않고, 공의 반쪽이 드라이버 상단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드라이버를 칠 때 티에 올려놓고 치는 이유는 드라이버 로프트가 작기 때문에 올려치지 않으면 공을 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을 티 위에 올려놓고 치기 때문에 헤드가 손보다 앞서서 쳐야 올려칠 수 있습니다. 즉, 치고 돌아야 올려칠 수 있습니다. 볼 위치. 보통 드라이버 칠 때 볼을 왼발 뒤꿈치에 위치시킵니다. 거리를 좀 더 내고 싶으면 공 한 개 정도 목표 쪽으로 이동시키지만, 페어웨이가 좁으면 약간 오른쪽에 두고 칩니다. 공을 오른쪽에 두면 올라가면서 치지 않고 내려가며 치게 되어 백스피니 많이 걸리고 낮게 날아갑니다. 똑바로 치기 위한 왼팔과 클럽 정렬. 드라이버 임팩트 순간 왼팔과 클럽과 공이 일자로 정렬되어야 똑바로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팩트 순간 그립 끝이 버클을 가리키면 클럽페이스가 닫힌 것이고, 반대로 그립 끝이 왼쪽 엉덩이 바깥을 가리키면 클럽페이스가 오른쪽으로 열린 것입니다. 왼팔 전체를 샤프트와 정렬하는 것이 좋다는 TGM 이론과 달리, 왼팔 두기 샤프트와 스트레이트가 되어야 맞다고 주장하는 해부학자 주장이 더 일리가 있습니다. 힌두교나 타이 무술 등 동양 철학에서는 이 정렬을 칠환 기정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를 일자로 정렬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칠환이란 임팩트 때 은 머리에서 왼발까지 일렬을 말합니다. 어깨 기울기 특, 다리를 벌리면 벌릴수록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낮아집니다. 그립을 잡을 때 오른손이 밑에 위치함으로 다리를 벌릴수록 오른쪽 어깨는 더 낮아집니다. 드라이버를 칠 때 다리를 많이 벌려서 오른 어깨가 왼쪽보다 낮아져서 당연히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백스윙할 때 스윙 중심 축은 이미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수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척추를 축으로 하여 백스윙하려면 백스윙에서 오른쪽 호주머니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회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왼발 축으로 백스윙하는 스택 앤 틸트 스윙이 정반대에 해당되고 수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패턴도 있지만 몸의 유연성과 가동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려워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듯이 삐딱하게 돌면서 백스윙할 것을 권합니다. 3장 아이언 치는 법 아이언 치는 법의 핵심은 내려가면서 공부터 치고 봉걸레로 마루바닥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공중으로 띄우려고 본능적으로 퍼올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이언 페이스는 하늘로 누워 있습니다. 내려가며 공 먼저 치면 로프트가 공을 공중으로 띄웁니다. 클리니트를 위한 로우 포인트 뒷당치는 잘못을 가장 많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작은 훌라우프를 수직으로 세워서 손가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돌아가는 훌라우프가 공을 치고 나서 공 앞에 최저점이 오도록 돌린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이언을 깨끗이 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려가면서 공부터 치고 공 앞을 치고 비로소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립과 엉덩이 이동 아이언은 깨끗이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려가면서 공부터 쳐야 합니다. 깨끗이 치기 위해서는 스탠스 중앙에 놓인 공과 샤프트, 왼팔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그립 끝을 타기 쪽으로 기울여서 쳐야 합니다. 즉, 다운스윙에서 그립과 엉덩이를 타기 쪽으로 충분히 이동시킵니다. 숏 아이언은 체중을 왼발에 55% 정도 두고 셋업해야 로프트를 줄여서 견고하게 칠 수 있는데 왼발 등이 왼 무릎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해서 임팩트해야 제 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못박기 아이언은 드라이버에 비해 공격 각도가 수직적입니다. 클럽이 짧아질수록 횡적인 회전보다 하향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언을 강하게 치려면 오른손과 팔을 잘 써야 하는데 레버 지렛대와 힌지 오른손 코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망치로 못으로 박을 때 오른팔을 구부리면서 오른손목을 손등 쪽으로 접어서 파워를 비축합니다. 임팩트할 때는 망치질처럼 오른팔을 펴가며 오른손 코킹을 풀어가야 강하게 공을 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너무 일찍 전부 펴서 치면 강하게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망치질할 때 팔을 쭉 편 채 손목을 일자로 해서 못을 치면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수직과 수평으로의 움직이는 타이밍을 잘 통합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 타이밍 연습법이 있습니다. 왼발로 서서 허리 높이까지 하프 스윙으로 하프 스윙으로 아이언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공이 잘 뜰 때까지 치게 되면 적당히 코킹을 풀면서 오른팔을 펴는 타이밍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4장. 똑바로 치는 법과 구질 바꾸는 법 골프 연습장에서만큼 코스에서도 칠 수 있다면 골프 잘 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실제 코스에서는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샷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똑바로 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구질을 칠 수 있어야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 방향과 클럽 경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기 때문입니다. 공이 휘는 정도는 클럽이 지나가는 경로가 주로 결정합니다. 공이 똑바로 날아가게 치려면 무엇보다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가 목표성과 직각이어야 합니다. 아이언을 공 뒤에 정렬할 때 리딩 엣지를 목표 라인과 직각으로 맞추지 말고 제일 아래 그루브가 목표와 직각이 되도록 정렬해야 합니다. 리딩 엣지가 둥그러서 왼쪽으로 정렬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슬라이스와 베이비 드로우 치는 법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목표성과 직각이면 스윙 경로가 인아웃 5도 때보다 10도일 때 2배 더 휘어서 타깃을 향합니다.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오른쪽을 향할 경우에는 클럽 페이스가 5도 오른쪽을 향하고 인아웃 스윙 경로가 10도인 샷은 공은 오른쪽으로 5도로 시작하여 스윙 경로로 인해 실제로 다시 곡선을 그리며 타깃으로 날아갑니다. 임팩트에서 5도 오른쪽을 향하고 인아웃 스윙 경로가 5도인 샷은 오른쪽으로 5도로 출발하여 휘지 않고 직선을 유지합니다. 5도 열려 맞은 경우 2배인 10도 정도 더 크게 인아웃으로 휘둘러야 타깃으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클럽 페이스 각도보다 2배 더 큰 각도의 스윙 경로로 휘둘러야 공은 목표 쪽으로 날아간다는 공식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 5장. 낮게 치는 법 1990년대 타이거 우즈의 전매특허는 스팅어 샷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나 페어웨이가 좁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낮게 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팅어 샷 6단계 1아이언 칠 때와 같이 셋업 자세를 취하라. 20cm 정도 오른쪽에 공을 두라. 3그립이 공 앞쪽에 오게 하고 왼팔과 일직선이 되게 셋업하라. 4스윙하는 동안 왼팔과 샤프트가 L자를 이루는가를 확인하라. 5다운스윙에서 가급적 오래 코킹을 유지하라. 그래야 디로프트를 할 수 있어서 낮게 칠 수 있다. 6스팅어 샷은 특수한 샷이므로 허리 높이 이상에서 피니쉬를 생략하라. 그래야 공이 가능한 낮게 날아갑니다. 6장 높게 치는 법 1낱게 칠 때처럼 아이언 칠 때와 같이 셋업 자세를 취하라. 2평소보다 공을 15cm 정도 왼쪽이 두라. 3샤프트를 왼발과 일직선으로 정렬하되 지면과의 앵글은 샤프트가 왼팔보다 작다. 4스윙 중에 왼팔과 샤프트를 L자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낱게 칠 때처럼 코킹을 오래 유지하라. 정상적으로 코킹을 풀어서 쳐야 높게 칠 수 있다. 6크고 완전한 풀 피니쉬를 하라. 좀 과장되게 클럽을 놓고 멀리 휘둘러서 피니쉬에 몸을 맡기는 기분이 듭니다. 7장 더 3개 치는 법 스매쉬 팩터 머리를 늘리기 위해서 큰 힘을 만들기 위한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스매쉬 팩터라는 공식인데 볼 속도를 클럽헤드 속도로 나눈 비율입니다. 클럽헤드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스윙하면서 손목을 코킹했다가 풀어내는 능력과 지면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4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왼팔과 골프클럽 사이의 레버를 만드는 능력은 클럽의 최저점을 제어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찰나적으로 헤드스피드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적은 회전, 더 큰 점프 골프 파워는 주로 회전과 점프에서 나옵니다. 상체는 주로 회전과 관련이 있고 하체는 점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구에서 슬램덩크 슛을 할 때나 야구공을 던질 때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폭발적인 힘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회전과 점프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만 지면 발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프가 약하면 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점프를 잘하려면 회전이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회전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점프를 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윗 스팟 타격 플러스 볼 스피드 이꼬르 비거리 증가 드라이버 칠 때 헤드 페이스 정 중앙으로 쳐서 헤드 스피드보다 1.5배 가깝게 볼 스피드가 나올 때 비거리가 가장 크게 늘어납니다. 필요한 경우 헤드 페이스 토우 쪽이나 스윙 스팟 아래 쪽으로 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 중앙보다 살짝 위쪽을 핫 스팟이라고 하는데 이 핫 스팟으로 가격하면 탄도가 약간 높아져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드라이버와 아이언 잘 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음미하면서 반복 시청할 것을 권합니다. 크게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경화였습니다.